안녕하세요 황센터입니다 침이 많이 고이시는게 그 부분이 아마 그 워터키로 침 다 빼주시고 뭐 이 부분도 침 고이니까 빼서 빼주시고 이 버튼이 키 안에 구멍들에 보여드릴게요 이 구멍들의 침들이 고여요 고여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침 다 여기 여기랑 여기 침 다 제거해 주셨으면 악기를 밑으로 내리시고 이렇게 키를 하면서 10번 정도 불어주시면 침이 여기로 이렇게 고였던 침이 다 쏟아집니다 수그리셔서 하시면서 불어주세요 그러면 고인 침들이 싹 빠지기 때문에 금방 금방 침이 걸리지 않으실 거에요